1. 요물 요물이다 진짜 요물이야? 응 맞아 이게 이름이 뭐라고? 테린느 테린느? 응 완전 맛있지 너무 맛있다 완전 고급찌기 으어어어어어어억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거 이름이 뭐라고? 테릴누. 테릴누? 응. 왜 다른 데 그런 거 한 번 먹어봤지? 모르겠어. 완전 맛있지? 너무 맛있다. 완전 고급지. 코코넛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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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코넛.